읽어주는 교과 제 4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1월 27일 안식일의 일물시간은 오후 5시 4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지짐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시편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주권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시고 유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진리를 거듭 강조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의 백성과 피조물에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그 보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구름수레를 타시지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은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을 부르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대신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주장한다. 시편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촉발되고 또 그분에게 드려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가까이 계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그분을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듯이 이런 믿음과 순종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듣거나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시험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낀다. 행하기 삶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오늘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해보십시오. 1. 내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2.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이 그대를 돌보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4. 시편은 어려움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5. 하나님이 보호자이며 구원자이신 사실을 시편은 어떻게 생생하게 묘사합니까? 6. 우리의 영적, 육체적 도움이 성소의 맥락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현실에서 능력있게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능력으로 도우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어떤 일도 도우실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며 그것을 굳게 신뢰하게 한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소는 죄인을 위해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